혜빈이 형 우리 애디 걸을 때 너무 귀여워 바깥 장다리 귀여운 애디 귀여운 애디 혜빈이 형 여기 뒤로 여기 손 이쪽 손 파이파이 엎드려요 누구 주는 거? 버는 거? 버는 거? 먹어보자 소금 다 달라 반쪽은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먹겠네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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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 에디 다 먹었어요 에디 되게 빨리 먹네 에디 우리 에디 빨리 먹었어 에디 몸통이 커졌나 몸통이 커졌나 에디 에디 가자 이리와 잘 먹었어 소화 좀 지켜야 돼 이리와 이리와 이 감사합니다.